지금 해도 돼? 뭐 뭐 해도 돼, 해도 돼. 2010년대 초반, 벌그룹입니다. 이제 10년대? 어떤 자세를 하고 있어야 안정이 되지? 해주세요. 몰래 맞추는 거면 몰래. 리허설처럼 해요, 그냥 리허설처럼. 진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룹이고, 다 아는 노래고. 소녀시대다. 가겠습니다. 플레이. 걸스데이! 하나. 안 돼, 언니, 언니, 안 돼. 하나. 안 돼, 언니, 언니, 안 돼. 실패. 오빠, 아니 오빠래, 언니. 오빠, 아니 오빠래, 언니. 나 막 틀어주세요. 틀어 낮추게. 미연 씨요, 미연 씨요. 미연 구애 씨요. 아 그래, 미연 언니 구애. 미연 구애 씨요. 모르래, 아니 모르래. 아니 모르래. 소화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봐. 멀어질까 두려워. 너의 사랑은 달라봐. 와. 좋아. 미연 씨요. 멀어질까 두려워. 미연 씨요. 미연 씨요. 네, 미연 씨요. 네, 네. 맨 씨요. 스트레스도 가짜 promotes 사랑해 사랑해 멀어진 건 봐 멀어진 건 두려워 T-I-O-A 너만에 왜 T-E-A-R-O 너만은 E-E-R-O This is the best day Ooooo yeah! Ooooo yeah! Ooooo